자스민, 자스민 엄마야. 아유 자스민? 아유 자스민, 남순. 아유 자스민? 아유 자스민? 아유 자스민? 자, 과연 이 중에 누가 자스민을 옮길까요? 아유 자스민? 아유 자스민? 오, 왜? 아유 자스민? 아유 자스민? 아유 자스민? 아, 쏘리. 아, 쏘리. 아빠, 아빠는 기종이에요. 보고 싶어요. 동화 속에는 공주님을 만나거든요. 아, 동화 속에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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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또다 보면 이렇게 조금만 더 설명해주시는 연사 있잖아요. 뭐야? 뭐야? 또 아상 형식이 없어. 어떻게 해. 이 때까지 찾고 있었어? 응. 야, 윌리엄. 이제 깜깜해지니까 우리 가야 돼. 또 이상 재스맨 찾으면 안 돼. 나를 못 가! 근성이 너무 많았잖아! 그래. 아빠가 있다면! 아니, 근데 잠깐 없을 수도 있지. 아빠 당황하셨어요. 아빠 잘못은 아니잖아. 아빠 너무해. 우리 가야 돼. 우리 어떻게 하겠어. 그냥 가자. 가자. 아빠 혼자 가. 아빠 미우사야. 이거 다슴이 공주. 샅구요. 다슴이 공주. 못 만나면 안 갈게 된대. 다슴이 공주.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된가요? 뭐 뭐 뭐 뭐 뭐. 뭐 좀. 카메라 삼촌한테 뭐 받았어요? 이거 갖고 다녀요? 깜짝 났습니다. 건강 열심히 챙기네. 아빠 뭐야? 자스빈 찾았지? 아빠 자스빈 찾았어. 아빠 자스빈 찾았어. 찾았다고요? 눈 감고 손 내밀어. 아 진짜? 자스빈 형 좀 나 떠나가지고 손 이렇게 잡을 거야. 준비됐어? 지금 지금 제일 뒤에 있나? 준비된 거 같은데? 눈 감아. 나 조금 떨려. 조금 떨리지? 뭐야 뭐야 짠! 자! 자스빈이야 자스빈 차! 자스빈 공주가 마법 걸려가지고 자스빈 차 됐어. 공주가 죄를 제일 잘 들리는 거야. 자스빈 바꿀 수도 있어. 이거 뭐야? 자스빈이라니까. 이건 공주님이라고? 아니 우리 윌리엄을 물어보고! 그냥? 뭐야? 아빠 이게 뭐야? 마법 걸려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어. 어떻게 하지? 아빠한테 얘기했는데? 진짜? 윌리엄하고 잘 지내고 싶다고? 저 입모양 봐 입모양! 안다 이거 뭐야? 기도 안 찬다라는 표정이죠. 빠빵 빠빵 빠빵! 하하하하